그럼 저희도 이제 어딜 배워야 되는지 알고 블랑이 코드 또 아셔야 되니까 그럼 먼저 시험을 보여주시면 와! 네! 그럼요! 좋아요! 남권도 굉장히 좋았어요 저희가 진짜 한 번도 가본적 없는 길인데요 저희가 가본적 없는 길인데 한번 천천히 알려주시면 처음부터 네! 처음에는 피스 해주시고요 우리 툴마 그리고 뽀뽀 보이는 세계 싱그러운 싱그러운 바람이 불어 미루어 그냥 착착착 오에 착착 맞아요 오에 착착 오에 착착 네 다음에 바지는 이 순간 네 너와 나 둥둥이 시작 시작 어깨 빵 마음 네 물 모아 물 모아 하 하늘 향해 하늘 향해 왼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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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조언이 해주시고 우리 함께 그린 이야기 우와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 머리 속에 나와 얘기하던데 제가 끊어서 조금씩 나가볼까요? 저희 진짜 수업하듯이 안무를 했을듯이 알겠습니다 저희 사실 저희 코너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시간인데 저희가 진짜요? 왜냐면 저희가 직접 이따가 노래 틀고 다 차할거긴 되고 이렇게 셋이상 해볼거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거든요 저희 명예가 달려있습니다 네 깔끔하게 네 네 펴주시겠습니다 네 자 맵 피스 피스만 보이는 기부 세개 사낳 식비료 바람이 불어 рус million 짠짠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조아, 좋아요 근데 선생님 WOW AMY AMY Nigeria 수입 안 하신다 killed 우리 마미 보이는 생에 싱그러운 바람이 떠오르는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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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지금 이 순간 부와 오는 말이군요 아 죄송합니다 너와 나의 군들이 우리 시작 시작 오른쪽 마음 괜찮아요? 틀어서 갈까요? 그럼요 5, 6, 6 우리들만 보이는 세계 진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지금 이 순간 너와 나의 꿈들이 시작되고 시작되고 마음을 모아 착 하늘하게 외치면 환하게 이를 밝혀주는 우리 함께 그린 이야기 이렇게 좋아요 음악이 불립니다 지금 조금 빠르게 한번 쭉 가볼까요? 하겠습니다 노래 같이 노래 노래 불러주세요 5, 6 우리 최만 보이는 세계 싱그러운 바람이 불어오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너와 나의 꿈들이 시작되고 마음을 모아 하늘 향해 외치며 환하게 길을 밝혀주는 우리 함께 그린 이야기 고맙습니다 어렵네요 그러면 한 번만 더 해보고 네 좋아요 노래 한 번 도전해보죠 도전해보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왜냐면 우리 선생님도 많이 주시면 좀 힘드셔요 이런 거 너무 고마워가지고 네 이제 한번 가고 있습니다 어 네 아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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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지금 이 순간 너와 나의 꿈들이 일시 내 내 맘을 말아 하늘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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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자 한 번만 주시면 그냥 입방을 한 번만 더 하고 저희 제네랑 한 번 춤 노래로 한번 해볼게요 네 이 박자를 한 번만 더 딱 한 번만 네 파이식 하고 시작할게요 네 파이식 우리 제만 보이는 세계 싱그러운 바람이 불어오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너와 나의 꿈들이 시작되고 마음을 모아 널 향해 외치면 환하게 길을 밝혀주는 우리 함께 그린 이야기 네 다리가 또 상대가 있네요 네 마지막만 잘하면 들어보세요 네 마지막만 잘하면 들어보세요 마지막만 잘하면 들어보세요 자 노래를 한번 해볼게요 네 공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지만 네 선생님의 뒷모습을 제가 계속 보면서 가야될 것 같긴 해요 네 한번 노래 우리 선생님이 뮤직 스타트하면 노래 한 번 뮤직 스타트 스톱 너의 스스로 딩 이란 웃음 아 아직 argument 나의 부모님 내 한 번 내 inge 이슈 나 나 우리 함께 그린 이야기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